후보 V샷, 먼저 보시죠. 아 진짜 스타일링스 같다. 야, 쓸데없이 곡권 아닙니까? 애교가 1샷. 귀여워. 하나, 둘, 셋. 지미. 지미. 일곱 명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공부해? 다 들어가겠지? 여섯 명. 일곱 명. 남준이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세 명. 세명! 나는 비터집니다. 자, 제가 나면 나였지. 퀄리티 좋아요. 아, 후보에 안 들어서 약간 섭섭한 이 마음. 그렇죠.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시상 기준이 뭐예요? 이 다이레로 왕철에서 가장 귀여운 분께 드리는. 그렇죠. 귀여운 분이네요. 재간을 잘 부리는 게 아니라 달방시장식 재간둥이 부분 이런 재간둥이 두 명의 대상자는? 아, 이 분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납작할 만한 결과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애교과 일상 지민 축하합니다 야, 이거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자, 가셨어, 가셨어 이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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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런완탄 제 50회 기념 아무튼 재간둥이 지민 아, 감사합니다 수고 한마리 해 주시오 야, 저거 만든 것도 너무 웃겨 사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뭐 같은데? 이런 큰 상을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재간을 잘 부리는 지민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재간둥이 부분 시상에 이어 두 번째 시상 부문은 스포츠 부문입니다 스포츠! 이거 뭐 훌복하나? 무침이 1도 안 납니다 대충 예상이 가는 시상에는 제이홉 분이 수고해주세요 아 두 번 더는 제이홉 분 하하하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어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샷부터 보시죠 하하하하 자 여기가 최고 스피니컬 최상 스피니컬 최상 스포츠 부문 아 진짜 골드디스크 같다 뭔가 이렇게 아 렘 아 렘이 나왔어요 제가 스포츠 부문이에요? 아 그래 요건 요건 괜찮았죠 스포츠 부문 스포츠 부문 스포츠 부문 지민 지민 오 이 가만 도전하나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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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이거 정국이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달방 시상식 아니 여기에 아래 명이 있을 줄 몰랐네 저 스포츠 좀 잘합니다 제가 네 아 정말 쟁쟁한 후보분들이 계시네요 이야 저도 또한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방 시상식 스포츠 부문 그 명예의 대상자는 서itu 아 아직 꺼내지도 않았잖아 오 누구일 거 같습니까 정국 정국 지민이 형 우와 이 분이 받을 줄은 상처로 찾아 아래요? 왜 제형이 동국이 나를 향하는 거지? 핀이크걸 최상 정국 기대했다 기대했다 난 네가 말할 줄 알았어 띠딩 정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다 적혀있어요 이게 되게 시상 받은 느낌이다 지금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울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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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최상의 피지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몸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면 숙소에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단체로 이야기하는 방에서 운동기구를 산다고 여러분 이게 물도 나면서 서서 푸시업 한다니까요 최엽씨 여태까지 후보에 한 번도 안 오른 기분이 어때요? 지금 많이 슬퍼요 저도요 너도요? 저도요 자 여러분 부문이 아직 다섯 개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시상 부문은 진행 부문입니다 진행 부문 진행 시상 내가 할 것 같아 내가 진행 책임을 못 보니까 시상에는 지민 군이 숨어있습니다 이거 이름 때문에 형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름 때문에 아 근데 진행 아니 진행이라 진형 이제 나한테 진행이라고 부르네 진행해 진행해 아 진행 아 받아야겠네 발방 시상식 진행 부분 후보 VCR 먼저 보고 오시죠 모두의 예상 모두의 예상을 상징은 진짜 다 독특하다 피지컬 최상 진 행진 어우 올랐어요 호구 올랐어요 기분 좋아요 진짜 슈가 형 슈가형 슈가형은 뭐 제가 한쪽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팀에 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진짜 진행이 제일 많아요. 야! 후보에 없어요! 후보에 없어요! 마음이 찢어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달방에서 진행을 안 했네. 진행을 한 적이 없네요. 아 그러네. 재협 씨? 후보에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아 후보에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시상식의 묘미가 이거군요. 이게 초대가 됐는데 이게 후보에 더 없는. 아 마음 많이 아프죠. 자 그러면 달방 시상식 진행 부분. 영예의 대상자는? 신 씨! 와! 슈가 형 온 시간 잡아주세요. 슈가 형 온 시간 잡아주세요. 원래 알아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슈가 형 좀 오시고 나와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 근데 형 어떻게 진짜 좋아했었는데 방금. 어 아니 형. 이 형 진짜 좋아했어. 너무했다 진짜.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아 많이 안타까워. 소감. 소감 말씀드리네.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진짜 생화네. 그거 제 눈물이에요. 모두의 예상대로 제가 받았네요. 물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저거 진영의 눈물이에요. 지금 저거 진영의 눈물이랍니다 형. 저는 꽃이거든요. 저는 뭐 일단 네이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진행하는. 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자 이쯤 되면 슬슬 초조해집니다 저는. 자 네 번째 시상 부문은 상왕극 부문입니다. 제이홉 노래 볼만 하지 않나요? 아 상왕이 아팠네. 이번에는 MC인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왜 들어왔냐. 후보 VCR부터 먼저 보시죠. 상왕극에서 제이홉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B. 이야. 여리언 있잖아. 아 이거 상왕 완료됐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돼요. 아 돼요. 아 돼요. 아 돼요. 아 이거 진짜 웃기는데. 야 저 여리언. 아 좋아요. 어 야 내가 있다고? 어 나 좋아. 아하. 저 그래서. 여리언에. 눈 모습으로. 아미들에. 아미들에. 전아. 안해요. 전아 빨리 해주세요. 아니 toughest 기대 안해. 자 이거 누가 바를까요? 그래서 이거 저도 상상이 안に. 아 네 여러분들. 제. 손에는. 수강자의. 이름을 적 кур서. 아 역시 진행 B 차례. 상상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H2. B. 아~!! 정답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야 pentru Ann' 축하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역시 화랑으로 갈고 닦은 보람이 있어 최고의 연기 대상 아닙니까 자 상한극 시작했어요 상한극의 달인 닿네요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보여줄 겁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상상 그 이상의 연기를 펼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송을 못하는 분들이 누가 계시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네 다섯 번째 시상 부문은 요리 부문입니다 요리 부문이야 아 요리 아 잠시만요 아까 그 진행 부분보다 표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예능에서 이런 걸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 미안해요 놀릴 생각은 없었는데 네 시상에는 B군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불씨알 보시죠 빠르다 밥살 아 멋있는 놈이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는 후보들이 궁금하다 후보들이 궁금하다 후보들 J J 바디 섭터 공이 마 이걸 믿어라 이게 공이 연겸의 비문이 있어요 간설파마 참깨하고 연겸이 오 간설파마 참깨하고 J J 아 그렇죠 가둬야지 의외로 J-HOP이 맞아요 제가 좀 통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이 있는데 이번에 한다 J-HO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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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좀 좋아해서 일단 꽃을 했더니 따르고 아 잘해 요리 자 J-HOP이 후보에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 저 요리 잘하죠 잘하죠 저는 요리 기가 막히게 하죠 저는 홍수 안에는 요리 부분 수상자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는 않잖아요 너무 놀랍네요 역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달빵 신상식 요리 부분 좌상식이요? 비쇼샵하자 다다시 상식 요리 부분 수상자는? 진식? 아 잘한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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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회 동안 고소 많았어 앞으로도 요리 잘 부탁해요 형이 이때까지 흘린 눈물이에요 아 아 아 꽃 그 자체 아닙니까 뭐가 꽃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방시혁 피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음식을 이 화면으로나마 지켜보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 좋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시상하셔야 되니까요 아 그래요 여섯 번째 시상 부모는 배려 배려 부분 배려 배려 야 예능에서 배려상을 받는다고? 시상에는 진 군이 수고해 주십시오 저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시상자는 약간 이 부분에서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가위바 시상식 나 요리에서 제일 거리가 뭐하는 사람 후보 전 배려 굉장히 잘합니다 배려왕 배려왕이 바로 접니다 VCR 바로 보시죠 선사로 보이는 현상 에이 허벅은 누구 있냐 이거? 후보가 누구인지 더 궁금하나? 지민, 대유, RM 회전 리허설 제가 볼 때는 법원당을 이제 날 rains 해국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누구야? 나라고? 우리 막내가 또 의사 글xic Noah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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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나요? 자 배려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안 찬 사람이 누워요 예능에서 배려를 해준다 아 그만큼 이 참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나요? 그의 배려에 눈물이 나오나요? 그의 배려 아 나는 알겠다 난 그냥 시민 씨 네? 옆에 앉은 RM 씨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어 수고하다 야 이건 예상했어 복수한 것 봐 저 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정말 정말 뜻깊네요 아 우리 리더가 또 상반할 때는 이렇게 계속 일어서 있어야지 제가 많이 배려를 하지는 않았는데 에이 아닙니다 아 형님 뭐냐면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여권을 잃어버린다거나 네 뭘 푸신다거나 또 앉아 안 하네요 네 많은 배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배려를 가르쳐주신 저희 부모님과 또 어렸을 때 읽었던 미인전에 헬렌 켈러 님 헬렌 켈러 앞으로도 많은 배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시상 부문은 오디오 부문입니다 오디오 부문 정국 군이 수고해 와 오디오 부문은 뭐야 오디오 부문이 뭐야 오디오를 끊기지 않고 맞드지 않고 꽉 채워주는 사람 이게 예능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르방 시상식 오디오 부문 후보 부문 먼저 보십시오 무슨 상일까요? 호파음 상 호파음의 호파음의 상 호파음의 상 호 호파음 야 이거는 너무 하자 G 오 이거 센데? 오 좋지 녹음 휴가가? port yeah 아앙 아우 재우원 신호하면 재웅이죠 아 위호 구함이 너무 심했어 아 아 아 아 달방 시상식 오디오 보물 호프감의 기상 치 와 고마워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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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룸메이트로써 아우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영광을 먼저 우리 달리라 방탄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요 멋지게도 제작해 주시는 우리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폭감의 기상 또 오디오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오디오 감독님께 사랑해요 감독님 들으시죠 사랑해요 감독님 사랑해요 아 아 정말 제이홉이 정말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도 그 분위기를 살려는 남자 아 예 좋아요 형이 없었다면 방탄은 없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각 국문에 수상하신 멤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상식이 끝나면 아쉽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이 오오 바로 베스트캠이 conserv가 명예의 대상 Hai 명예의 대상 에스케미상의 수상자들을 VCR로 만나보시죠 배수 último 라서로 자 지금 들 제대로 간다 actual 기대된다 stole 정사. 베스트 케미스토리. 막 배려상 일어나자. 몇 시간인 참가상이었지. 슈가 그리고 비. 슈가 비. 뽀야지. 이후로 새롭게 태어난 커플이죠. 둘은 손 잡아야 돼요. 아린 그리고 진. 아린 그리고 진. 약간 뽀야지 그건데. 제이홉 지민 그리고 정국. 아 댄스 라이브도. 아 이거 강력해요. 야 3J 아니야 3J. 3J 3J. 솔직히 우리가 탈 거 같아. 잠시만요. 이거 좀 세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세 명이니까. 아 욕심 나는데. 저는 RM과 제가 받을 거 같은데. 저기를 보니까. 어디요? 뭐 어디로? 상을 보니까. 상을 보니까. 상을 보니까. 상을 보니까. 아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를 숨겨두던나. 그러니까 사흘 세 개를 딱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아니 잠시만 잠시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이홉 정국 지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뭔 소리야 그 소리잖아. 그거라고요. 저거 그런거에요. 아 팀 3개 해놓은거 아니었어요? 예스. 케미사. 자 그래 아니야. 수상자는. 수상자. 내가 바보었구나. 수상자는. 원래. 이걸. 오오오. 오오. 봤자? 이게 뭐야? 퓨과와 빈은 하와이 짝꿍에서부터 이어줘 막강 인연으로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많은 사람을 받았습니다. RM과 지민은 쿵하면 짝하는 기가 막힌 팀이라고 합니다. 쿵하면 짝하네요. 쿵! 짝! 제이홉과 지민, 정국은 콩과 발이 특형 만년 콩이랑 콩대의 모습을 어수없이 보인다. 만일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엽다. 이야, 영광에서 이런 반전이 있나? 빠밤, 빠밤! 지민, 제이홉, 저거 오세요. 이런 반전의 기분이 좋아요! 깼으면 진짜 난리 왔을 텐데. 대표가 한 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지민이 형.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룸메이트인 지혜옥 씨와 또 정국 씨, 막내 정국 씨와 좋은 케미,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감사합니다. R.W. 아, 정말 R.J.팀. R.J. 정말 형, 공부하실 때 형과의 한 대화가 생각이 나는군요. 터널을 지나가면 손 좀 잡아주세요. 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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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R.J.P.C. 한 마디 하시죠. R.J. R.J. 자, 둘이 손 잡으세요. 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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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지도 감독님과 함께 했거든요 앞으로 더 손잡는 날만 가득한 맨날 쏴야 돼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명예의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예측해도 됩니까? 저도 예측합니다 아미와의 행복한 세상 오 아미와의 행복한 세상은 진짜 그 주인공은 최애 팀이었습니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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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걸 말 좀 해달라니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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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한번 해야 하죠 대상 받았네 이거 한번 해야죠 이 아이 좀 해줘요 이런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우 아 진짜 놀랐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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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맞습니다 달려라 했죠 앞으로의 소감 한마디씩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희 방탄소년단 달려라 방탄 정말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추억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있다는 소식에 더 행복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 이제 어떤 콘텐츠가 없을 때 달려라 방탄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거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같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달려라 방탄하면서 많은 것들 해봤지만 또 많이 못해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비록 50회지만 앞으로 100회, 200회, 500회, 100회는 너무 심한가? 500회면 한 80회 저희의 몸이 따라준다면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라 방탄을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음악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예능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사랑한 서희의